안녕하세요. 판례원공원 원정리의 판변TV의 박환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0월자 판례원공원 인사 사전 구상금과 담보 제공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283-57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상금 청구소송이고요. 원고는 보증인인데 피고는 주체무자인 회사입니다. 회사가 상고했던데 파악이 환송돼서 회사가 이기게 된 거죠. 이거 보시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7년 4월경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대표이사의 시절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그 회사가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원고가 연대보증을 선거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들은 2017년과 20년에 원고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죠. 대표이사에 대해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고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는 그만뒀는데 연대보증 선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이 처인 거죠. 그래서 원고가 이 돈을 갚기 전에 피고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사정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부탁에 의해서 보증이 된 수탁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정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회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채권자에게 돈 갚을 건데 미리 돈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채권자에게 줄게. 이렇게 사정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사정구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주채무자가 법상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증인은 아직 지금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은 상태에서 사정구상금이니까 미리 채무자로 돈을 받아오는 거죠. 받아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기다 돈을 줬는데 혹시 보증인이 안 주고 써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해서 담보의 제공을 보증인한테 유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담보의 제공 시까지 사정구상금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탁보증인이 사정구상금을 소화로 제기를 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담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를 주문이 나가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즉 사정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담보 제공을 할 의사가 없다라든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법원이 판단해야 되느냐 여기다 대법원으로 하냐면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담보 제공 의사를 밝히면 동시의행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아직 채권자에게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의 사정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채무자는 담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개의 관계는 동시의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담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니면 동시의행 한쪽만 먼저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정구상금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원심이 이 사정구상금을 선이행 의무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원심은 먼저 사정구상금에 따라서 구상금 먼저 줘라.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두 개의 관계는 동시의 관계다. 즉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담보 제공과 동시에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도 가압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연대보증인은 사정구상금 청구로 일부라도 먼저 받으려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 담보 제공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소송 중간에 담보 제공을 해달라고 했더니 담보 제공을 아예 안 하거나 의사를 전혀 표시 안 해버린 거죠. 그럼 원심은 사정구상금 지급이 아마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을 보면 채권자는 지금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했죠. 회사에게는 청구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회사는 자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원고 보증인 입장에서는 회사에게 판결을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청사이 되면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담보 제공을 안 하게 된 건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은 사정 선임의 유익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두 개는 동시인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원고 청구가 기각한 겁니다. 이거는 사정구상금 청구가 흔하지 않은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좀 특이한 판례여서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